안녕하세요. 파우더 앤 미이입니다. 오늘은 요청하신 사인펜으로 그림 그리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선 사인펜 4가지 색을 준비해주세요. 저번 사인펜 그림 기법과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. 물을 먼저 사용하고 그 위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. 조금씩 잉크가 번져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ado про DCA! 우선 횟기야 우선 앤 같이는 상태로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제일 많이 보려고 해요! 작품 선물로れな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